야외 활동에 좋은 봄을 맞아 한강시민공원이 자전거 이용자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의 2014년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가 총 4,571건 발생해 4,178명이 다치고 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월에는 전체 사고의 12%가 발생해 498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과 추돌이 29%, 안전수칙 불이행이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전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0%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헬멧 착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주행 중에 핸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주변 상황 파악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앞에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 또한 중요합니다. 주행은 차도의 가장자리로 해야 하고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표지와 신호에 따르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수신호를 생활화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주행 경로를 미리 알려주면 후방 운전자가 이에 대비해 서로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방향 지시 등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방향을 갑자기 전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자에게 미리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씨를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TBS 이동규입니다.